이제 할머니 두 분만 더 들고 가면 돼요? 어. 한 분은 요양병원 들어가셨다니까 거긴 마지막으로 가면 될 것 같아. 야! 야! 너... 아휴... 야, 뭐하는 짓이야? 동물한테 이러면 안 되지! 니가 인상관리! 아휴... 어? 너... 너... 너 말버릇 그게 뭐야? 내가 한참 형아야, 너보다! 주문아, 그만. 너 얼굴 왜 그래? 미쳐, 짜증나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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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쳐 맞아야 귓글령 뚫리지! 너 뭐야, 이 새끼야! 니가 안 나, 이 새끼야! 악기는 아닌데? 아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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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쁜 사람이네요. 아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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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뭐야? 뭐하는 새끼인데 남의 일을 껴들어 봐. 아휴! 아휴! 소문아, 그만. 애 보고 있잖아. 나들이긴 하는데요. 이제 그만하세요. 더는 나타나지 마시고요. 가족은 지키는 겁니다. 때리는 게 아니라. 아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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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치셔도 된단 얘기는 아니었는데. 아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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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주세요! 왜 이렇게, 무조건 가져올게요. 불법, 부각에, 가전폭력까지. 경찰선 가셔야겠네요. 예수구가 많으셨는데, 신고 접수 좀 하려고요. 가전폭력을 목격해서요. 아멘